5월 12일 수요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대만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 4%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2조 넘게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 주당 8만원 선을 하회하기도 했을 정도로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요인을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그 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은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분석의 차익 매물 추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내일 당장 우리가 앞두고 있는 옵션만기일 여러 가지 이유를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쪽에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뒤쪽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제가 오늘 가장 좀 주목했던 리포트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의 어떤 리포트였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BEI 그러니까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과 연결을 지어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2.5%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심리적 선을 일단 넘어간지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부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도 2.5%를 넘어갔던 그런 사례들을 따져보면 2004년에 BEI가 2.5를 넘었을 때 그리고 2011년에 2.5를 넘었을 때 같은 BEI가 2.5를 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04년에는 시장이 확실히 좀 낙폭을 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BEI가 2.5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실질 단기 금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실질 단기 금리는 결국 단기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의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죠. 최근까지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연준 위원들 모두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중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 등을 좀 우려하는 움직임이 조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연준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연준의 능력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인플레이션을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우려가 조금은 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벗겨내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챙겨봐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결국 쓰는 것은 중국 생산자 물가고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ppi가 원유가격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 왔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사실 미국의 물가를 우려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6.8%라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모습 때문에 원자 가격의 상승세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조금 두려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1이 올라갔을 때, 0.4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 당시에 네 가지 시나리오의 유가가 4분기에 얼마까지 터치할 것이냐 일단 현재까지는 70달러 아래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4분기까지 쭉 끌어갔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해 나간다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성을 좀 우리가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사실 오늘 특징주를 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일 만기일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는 자료가 이제 월간으로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 이전까지의 외국인의 거래 대금과 그리고 동시효과 타이밍의 외국인의 거래 대금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 동시효과 때에서 외국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4월 들어서 그 비중이 동시효과 내에 거래하는 비중이 확실히 줄어들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5월부터는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가 다시 한번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은 변동성을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가 더 낮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기일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리고 역시 뭐 만기일도 369, 12가 중요하겠죠. 동시 만기일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의 변동성을 조금 이끌었던 것이 외국인도 있습니다만 금융투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사실 5월 초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사오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물론 어제와 오늘 다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내일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만들어 나갈 어떤 포지션 변화에 있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하방 쪽을 크게 열지는 않는 그런 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다 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에 대한 중요성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미국에서 4월 물가지수 그리고 독일에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역시 주목해야겠고요. 실제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 참고사항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로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뭐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숫자 그러니까 물가지표가 시장의 우려를 조금 가속화했을 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계속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경향성을 이번 주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 클라리다 부의장도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먹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옵션만기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 미국이 다시 한번 2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전날 반도체와 관련된 2차 회의가 열리는데 그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미리 한번 좀 점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는 미국에서 쿠팡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또 중심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논란 뭐 우리가 이제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함께 갈 것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다시 말하면 결국 모든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이나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만 봤을 때 시장의 악재성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최근에 당장 월요일만 해도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증시가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열어보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도 말아야 할 계속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우려에 물러설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저가 매수에 들어갈 그런 타이밍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쪽 모두 신중하게 보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이번 주는 계속 관망이 필요한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만기일과 어떤 미국의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의하면서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체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pam